아 하하하하 그러면은 서비님 나중에 나중에 아 계급 욕심 안냈어요 별로 밥만 했어 밥만 밥 있잖아요 밥이 재밌더라고 밥 조금 해봤어요 이제 좀 조금 해 밥 조금 잘해요 아 로아이 로아이 왔네요 치킨 치킨도 시켜야 돼 오면 시킬라고 오면은 와놓은 방송시키고 저는 좀 치킨주 여러분 우리 지산문에이스형이 있는데 우리 지산문에이스형 지산문에이스형 지금 방송 보고있어요 아 산문형 방송 보고있죠 아 산문형 요즘 정말 잘해요 나 뒤지는거 아냐 나 저 뒤질거 같은데 형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봤는데 안똑같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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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똑같애 어 로아이 왔어요 똑같구만 뭘 개 똑같애 내가 해도 어 내가 들어도 똑같다